화양서, 박광호다, 됐냐? 그놈 이름이 진짜 박광호야? 사라진 사람이 3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면요. 선배님 아들인가? 어? 막내야 가자. 어, 선배님. 야, 막내야. 막내야, 성식아. 너 누구야? 신교수 처음 만났을 때도 이맘때였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? 저 사람 여기 왜 왔답니까? 신현숙이라고 했어요, 진짜? 신교수, 스토킹 당해본 적 없죠. 너부터 할래요? 커피부터 마시죠. 커피 마실래요? 뭐라고? 말을 안 합니다. 제가 얘기를 나눌 사람이 누구죠? 와보시면 압니다. 말을 안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나누란 거죠? 말을 하게 해달라고 신교수를 부른 겁니다. 김선재, 생각을 좀 하라고 생각을. 넌 오늘 뒤였어. 뭐라도 얘기했어요? 이번엔 내가 말할 차례인 것 같다. 수정아, 나는...